니트 샷컨 뒷탈까? 에센스 지비도 있어? 다 너프 당한거? AK 너프 당하고 엘라랑 조피아 너프 당하고 멜루시랑 니트 너프 당하고 너프 하는걸 본적이 없음 얘들이 대로 센스 센스랑 스릴러프 쓰지도 않는걸 버프를 쳐 시키고 쓰는걸 러프 시키고 나 클래쉬 왜 쇼티 들고 있냐 그냥 진짜 이 악물건 유저수 줄이려고 배치하는거 같으면 좋나 제로캠이 방탄되면 어떻게 될거 같냐 지랄 제로 필베님 그러면 진짜 필베님 방탄캠 되고 이제 두개로 줄인 다음에 방탄 필베담에 무너지고 필베님 무조건 필베님 이거 필베님 생각보니까 방탄이어도 지랄 천장에 깔아놓으면 주변에 그 뭐냐 주변에 그냥 천장만 없으면 밑으로 뚝 떨어지게 해 너 뚝 떨어지면 뚝 떨어지면 근접으로 치면 되겠네 아니 그냥 강화된 벽에다가 강화된 벽에다가 박아놓으면 사이트 안이 그냥 허니보일거 같은데 충수 쓰거나 해야되네 충수 쓰거나 해야되네 오사 방패처럼 지금 너무 쓰잘데기 없음 밟고 지 말캠 보기 전에 다 터진 휙 파는 소리가 너무 큼 밴 뒷 부스 뭐 그런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붙이면 반대편에서 안 보이게 하던가 그걸 쏘는 동안에 너무 무방비 상태가 돼 그냥 반대편 안 보겠으면 좋겠어 쳐박아도 이제 다음 넘어가야지 이제 보이고 반대편으로 아 밟고 캠 켜고 반대로 넘어가야지 보일 수 있어 아 근데 그 날라가는 소리가 너무 커 그거 아 와마이 왜이렇게 시끄몬냐 초코우유인데 와마이 Aí 근데 이 시각는 지금의 칫솔에에 있어 지금은 피셔를 ㅇ wilt해 проис시키는거? 이 시 스탠캐게임 모리스 타이러 미역시퍼봐 모리스 타이러 옷들어오어 오우상은 진짜 싫게 생각나 이선스은 비슷한 더 이상한 피셔랑 비슷한데 피셔랑이 있어 뭐 와마이? 어 저렇게 생긴 피치하는 새끼 있었는데? 무엇이냐? 모르겠다 머리 저거 옆에 저거 딱 깎아놓은거 클래쉬? 아니네 클래쉬는 빡빡빡 저거 뭐냐 이거? 선글라스 자국이? 상대팀 스포인 있는데? 와 골드 힐 스포인 골드 스포인 골드의 대왕 우리팀의 0.88 0.71 상대 0.84 0.74 진짜네 우리가 넌 약점 쎄 점수 우리가 더 못파 힐 대시 우리팀 0.88 0.71 상대 0.84 0.74 아니 상대 왜 이러지? 이런 새X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냐 상대를 갑자기 범위하고 되게 많이 되니까 또 씨발 핑크 세 마리 해야 돼 와 해안선 너무 오랜만에 한다 쇼피아 배로 본 새X놈 몽탄유 해줘 몽탄유 해줘 휴즈 뭐야 쇼피아 아 나쁘잖아 선수비니까 뭐 한승인데 내가서 클릭했어 잘못 클릭했어 마우스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클릭돼 오우 안되네 클라스 와 씨발 밴드 뭐냐? 이거 무계급? 무계급도 이렇게 나눈다 뭐 프로리그 프로리그 같은데 랍스 베트나트 세 마리 밴드했는데 랍스 베트나트 세 마리 밴드했는데 랍스 베트나트 세 마리 밴드했는데 아 이거 프로리그잖아 아 랍스 베트나트 세 마리 밴드 랍스 와 러시아 세 마리 밴 나도 난 이런 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이거 뭐 러시아 불매운동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랍스 베트나트 세 마리 랍스 베트나트 세 마리 랍스 베트나트 세 마리 나 오드랄까? 랍스 베트나트 세 마리 알림이 칼팁 알림해서 바로가 돼 연타하고 있어 나 손알 맞게 어? 알람이 칼팁 저 국가급 손해기 때문에 아 나 피임이 대개해 엑르 방패 몇 개던데? 헤헿 그가 안거야 죄송해 아리 공격 상대 상대의 방패 내 전도 아 저거 나온다 나 저까나 방스키 했어 저까나 방스키 했어 너 드론은 밀렸어 턱배보이스 뭐 배 맞았다는데? 쯧끼들 진짜... 당대... 딴대 깔아놓으라고 그냥 딴대 깔아놓으라고 ким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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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가 상대에 안 보였는데? 아이 가스만 게이하나 무담배? 죽는다 이거 아 이거 개소리 좀 있어 죽는다 이거 아! 이거지 아 개소리 좀 있어 아 이거 포기이라가지고 어? 아? 아? 나 왜 랜덤픽이 킬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왜 랜덤픽이 킬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지? 다시 랜덤픽이 킬을 하는 거 같지? 이제 다른나? 펄스 왜 자꾸 드는 거야 안 끝나고 중출마칼 하이 나 탕할래 자기 일만 하는 탕 펄스 무기 스킨 진짜 레전드다 각각해 각각하지마 30% 나 빠져 나 왜 30% 뭐지? 아, 나 그렇게 힘들어 아, 타기 잠시만 There's nothing Oh fuck! Where are you? Where are you? Oh shit 1.5층 1.5층 1.7층 2층 올라왔다 1.5층 1.8층 뒤집어 총 정말 약하네 진짜 뒷가리 아니면 절대 안 뒤집어 총 nog 아이구 와 계속 계속 올라오네 이거 또 질뻔했네 이거를, 다 이긴거 와 Soci 미쳤들아 진짜 미라 될까 총 쎄고 어 이거야 내가 굳이 미라를 틀어야 될까? 에어프랑 와바일은 없지 않아 보즈들아 봅시다 아 방패 없으니까 미라라도 늦게 어? 있네? 아 그 들었으니까 안돼 아 미라 되게 빠르게 맞춰 뭐 이라고 먼저 해볼게 층가 높게 맞을게 뭐지? 뭐지? 빛딸래 힐 이리와 오브라운 인거 같은데 쟨 또 뭐야 1층 외부로 나갔다가 죽어 랩 러시아 아 진짜 이게 안 죽어 아 시발 이걸 길게 안 했는데 아 야 뭐 좀 오릭스 이런거 있어 야나도 잡았는데 뭐 이렇게 빨리 뚫렸냐 사이트가 모르게 너무 많이 나갔나 사이트에는 나밖에 없는데 아 시발 아 열받는데 진짜 아 뮤트는 그냥 박혀있으면 낼거를 외부로 나가가지고 죽고 있고 얘가 없는데 수류탄 날라오고 수류탄이랑 곤이 두들어가지고 수류탄이랑 두들어가지고 두분방 팩에서 들어오고 사이트 들어오고 나지가 곤이랑 수류탄 나가지고 수류탄으로 상당히 좆수로 있네 계속 1급이 안정수인데 킹만하게 쏜거에요 10 seconds before injury 떼고 있다 쏜이랑 쇳병소리네 계속 1불비가 안병소리네 킹만아 쏘는데 쏘니랑 이거 2불비가 안하는데 무슨 말이야 아직 다 없었어 하나 2불비가 안쪽 오늘 너무 시기자리에요 주먹힐 비었다 운다벨 운다벨 페이블 뒤에 있어 여기 해봐 둘 다 사이트 방끝이 예고야 방끝이 못 들어간다 운다벨어 운다벨어 지금 계단 안 놓고 있는데 뒤에 있구나 아 방끝이 전화 못하는데 아 나 왜 죽었다 여긴 시끄부터 안 나와 왜 빠지지 고마워요. 뭐 할 것 같은데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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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베이러가 있다 아,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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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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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 창을 열어서 뛰어넘어 엄청 불안해서 뛰어넘기 했는데 바로 나오네 아, 안 되는데 불담배래 아, 불담배래 구운 다리 아, 지랄 맞네 힐 받았다 내려가서 안개치고 가야 돼 아, 이 정도? 왜 저거? 앉아서 컨트롤 누르고 있잖아 언제까지 일어날까? 솔라이즈 있었냐? 이겼다 블박스 할까 블박스는 공유자리 안 돼 안 돼 고생하지 총 하나 찍어 총 하나 찍어 아, 이거 플래시가 있어 아, 앞으로 가 아, 앞으로 가 떨어질 길인데 다 왔어 공유자리 공유자리 뭐 하긴 하는데? 명실이 있는 거 아, 이 스피 안가서 전화 없다 떨어질 거 같은데 지금 안 빠져네 내가 안 빠져네 뭐야 형, 쏘나 잡아 아니, 니 계단이 있었냐 아니, 총 뺐는데 근데 왜 계단을 싸구로 썼는데 병실인가 저거 바리에이트 세 번 쳐는데 안 넘어가지길래 한 번 더 치고 있었어 이제는 위팅하겠지 teria 인 conditioning 보프스 달달 떨어질 encouragement 켁 Cambridge 시경 은 저한테 아까 전판에 야나 대가리 띄는 생각보다 대가리가 존나 아픈데 아 뭐야 얘는 2승 2승 어 2승 2승 대가리가 존나 아픈데 스트레스성으로 고혈압왔나 아 내추럴로 쓰러질거같아 아 아 10세컨드 나 매졸중 올거같아 5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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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졸중 치는거 아 이거 나 홀로그램이야 이 아 1성비드 맞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층 1층 얘가 오는데 3라이즈에 와가지고 아 아 아 2층 로봇이 요즘은 핸드폰 같은데 퐁시 이동 자리에 일단 진입했어 야 계단 계단 라스트 디퓨저 쪽이야 아 내껀데 아 야 핸드폰 짓는 거 개 짐 있는데 LMG 들고 하루종일 여기서 이겼고 아 닌까 타락이야